A라는 세상과 B라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를 한번 느끼게 해주려면 방향 감각을 잃게 해야 돼요. 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지를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컨트롤 프리기예요,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되게 열풍이 불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독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뇌피셜이니까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거 드라마 아직 안 보신 분은 절대 이거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주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초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색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이 옷을 녹색하고 자주색으로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드라마 상에서 나오는 출연진들의 주요 색깔입니다. 거기 참가자분들이 녹색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 요원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죠. 녹색과 빨간색은 보색 관계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녹색 옷을 입고서 세바시 45분이라는 유튜브에 나갔더니 거기 댓글에 수술복 입고 나오셨네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세요. 이 색깔이 수술복 옷이죠. 수술복이 녹색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피가 빨간색이라서 그렇거든요. 피가 튀었을 때 제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녹색 옷을 입고 수술복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빨간색의 보색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녹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대조적으로 대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 권력의 밑에 있는 참가자분들이 그분들이 녹색 옷을 입고 있고요.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진행 요원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녹색 옷을 입은 약자분들이 빨간색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죽었을 때죠. 죽어서 피를 흘리면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 마지막에 보시면 성기훈 씨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서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할 때 미정원에 가서 염색을 하잖아요. 그때 빨간색 머리를 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계속 컨트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컨트롤러가 되겠다. 그런 어떤 신분의 변화를 머리카락 색깔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슈퍼사이언이 된 상태인 거죠. 드래곤본에서 슈퍼사이언 될 때 머리카락 색깔 바뀌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볼 때 꼭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미셸프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처벌의 방식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왔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처벌은 주로 신체 절단이나 목을 자른다든지 하는 것들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실행을 했어요. 아주 잔인한 그런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는 게 과거의 처형 방식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감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처벌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이거는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을 숫자로 딱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정량화된 방식의 처벌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보면 신체적인 처형과 감시 이 두 가지가 이 드라마 안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게임 참가자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는 걸로 나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당하고 그 모니터를 보는 사람들을 또 감시하는 사람이 또 그 위에 있고 프론트맨이 또 보죠. 그래서 감시에 감시에 감시에.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처형까지 당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감시와 처벌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좀 불편한 거고요. 건축가들이 이 책을 꼭 봐야 된다고 보통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펜옵티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반지하 설명을 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동그랗게 밝은 데에 있는 죄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데에 있는 간수들이 그 밝은 데에 있는 죄수를 감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 죄수들이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다 밝아요. 하얀색 바탕에 이 죄수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시자들이 보통 모니터가 보는 공간 프론트맨이 있는 공간 이런 데는 되게 어둡죠. 그래서 어두운 데에 자기 몸을 은폐하고서 그리고 그 감시를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죠. 내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고서 그리고서 다른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간수탑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 데서 보기 때문에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CCTV 카메라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니터들이 엄청 많죠.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인데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걸 감시하는 모니터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니터를 감시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서 프론트맨이 또 모니터를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시하죠. 그래서 몇 단계에 거쳐서 이 권력의 위기가 있다는 거를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무실에 가시면 부장님 자리들 보통 보면 내 모니터가 안 보이게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등지고 앉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지 홈쇼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감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권력을 지키는 거죠. 세 번째로 직부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시간 제어에 관한 거예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사람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너가 몇 시에 뭐를 몇 분 동안 하느냐 이거를 제안을 줘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히죠.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번호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다 지워지고 번호표로 돼요. 우리가 보통 훈련소에 가서 신병훈련을 받으면 다 번호를 받게 되고요. 인격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객체로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계속 우리가 분단이 초단위로 점점 시간적 제어가 아주 치밀해질수록 사실 그 사람의 자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초단위로 제어서 컨트롤되고 있죠. 거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빨간색 옷을 입었던 진행자조차도 되게 컨트롤당한다는 점이었어요. 자기 숙소로 들어갈 때 쫙 시간 맞춰 들어가고요. 자기 방에 독방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엔 이 사람들도 역시 CCTV 카메라가 달려진 방에서 감시를 당하게 돼 있고 각각의 방이 하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파편화되고 개별화되는 그런 공간에 묵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컨트롤러가 힘을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을 보시면 산업, 사회가 문제가 뭐냐. 분업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갈 때 한 부분만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쪼개진 단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하고 소통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그 개인의 힘은 약해지고요. 그럴 때 힘은 누가 가지느냐.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가지게 된다.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들도 사실은 진행자이지만 또 다른 수감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 참가자들이 죽고 나면 왜 장기를 적출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가 또 하나 그 사회가 하나 있어요. 더 약자를 더 약탈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방송에서 제가 쪽방촌을 취재하는 데 가서 동참을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쪽방촌의 방을 하나씩 소유한 사람들이 저기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주를 등벌을 다 떼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약자를 또 이렇게 내부에서 또다시 권력의 위계를 쪼개서 수탈하는 그런 조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 드라마에서 한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시를 통해서 컨트롤되는 이 사회에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론트맨이 조종하는 그 사회 내에서 또 다른 자기만의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했던 거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르스부오로, 기침을 통해서 모르스부오를 통해서 관리자들이 쪽방에서 서로끼리 소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연대하는 첫 번째의 단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한 부 한 부 좀 들어가 보면 딱 눈을 떴을 때 그 방이 있잖아요. 그분들 침실하는 큰 방. 그런데 침실이 D글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계단식으로 쭉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님 말씀하신 인터뷰를 한번 봤더니 콜로세움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고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침대를 놓더라도 이 뒷칸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뒷칸을 높여서 거기서도 감시가 잘 되게 하였다. 서로 감시하고 서로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구조를 받는 거죠. 거기서 또 딱 처음에 나오죠. 관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써서 나의 정체성, 나의 얼굴을 가리는 순간 권력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 요즘에 체험해 보고 있는 바죠. 요즘에 코로나가 나온 다음에 너도 나도 마스크 쓰는 게 일상생활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 모습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들을 훔쳐볼 수 있는 관음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관음증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아니 무슨 성적인 도착증이 왜 여기 나오냐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관음증을 좁은 의미로 보면 그런 성 도착증의 하나를 보지만 되게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관음증. 영어로 보이어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대학원 때 들었던 영어 수업에서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일종의 관음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데에 있는 배우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관음증의 공간이다.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일상생활을 엿보는 것들 그거랑 성적인 흥분은 전혀 느끼지 않지만 일종의 권력의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는 것 자체도 나의 모습을 숨기고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저 사람도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안 좋아진 건 뭐냐 개인인간의 소통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얼굴 표정을 가리는 거죠. 어쨌든 얼굴에 절반을 우리가 딱 가리고 있으면 상대방의 의중도 알 수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우리가 집단으로서의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가 힘을 갖겠어요? 컨트롤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고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결국에는 그 모든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IT 기업의 수장 같은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복면을 쓰고 나오면 일단 공포심이 들어요. 저 사람이 은폐되어 있고 알 수 없고 감정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공포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게임을 하시고 나서 이기면 돈을 받습니다. 투명한 저금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빛이 거기에 환하게 들어와 있어요. 동그란데 밝아서 우리가 올려다보는 건 그건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광성 동물이에요. 빛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주 원시 종교에서는 해나 달을 숭배했었죠. 내려다보는 시선은 권력자의 시선이고요. 올라다보는 사람들은 숭배하는 사람의 시선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건축에서는 예로부터 빛을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올려다보게끔 만들어서 종교건축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에 있는 판테온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신전을 만든 것이었는데 터널 같은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둥그렇게 센 도매이 있고요. 그 도매 꼭대기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서 그쪽으로 자연채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그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동그란 태양을 통해서 오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그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탄불이죠, 지금의 카기아 소피아가 지어진 건축물을 들어가서 보면 고측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 가면 또 고딕성당에서도 고측창을 통해서 스테인드글라스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종교 건축물들은 다 빛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빛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보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곳 돼지조금통을 위에다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판테온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빛을 올려다보게 되고요. 그 돈을 숭배하는 경외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올려다보게 만들면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로 했죠. 아침 태양이 떴을 때는 주변이 약간 푸르스름하고요. 밤에 해가 질 때는 약간 노르스름한 불그스름한 노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게 파란색 불빛은 우리가 잠올 때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파괴한대요. 붉은 계통의 색깔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주죠. 그래서 태양빛 같은 노르스름한 불빛을 띄우고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공간적 세팅인데 거기에 돈을 넣어서 돈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물질만능과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돈 안 좋아하다가도 그런 공간 세팅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돈을 정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공간 구조가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봤을 때 아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예고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계단실이었어요. 그 미로 계단실 그 애셔의 그림에 나오는 그 계단 같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에 훨씬 더 원조격은 뭐냐면 피라네즈라는 이태리 판화가가 있어요. 그 지하감방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보면 계단이 막 이렇게 3차원으로 막 섞여있는 게 나와요. 저는 그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애셔의 그림의 특징은 그 패라독스를 보여주잖아요. 올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면 다시 내려와 있고 전혀 그 약간 메위우스의 띠같이 갇혀져서 나가지 못하는 인세션이라는 영화에도 그 대표적인 그게 나오잖아요. 계단 올라갔더니 그게 뭐 연결된 계단처럼 보이는데 앵글 딱 바꿨더니 뭐 완전히 꼭대기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그 미로 같은 공간은 저는 또 뭐가 연상이 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소설을 보면 토끼굴을 들어갔을 때 막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다른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에서 B를 갈 때 A라는 세상과 B라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를 한번 느끼게 해주려면 한 바퀴 그 방향 감각을 잃게 해야 돼요. 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공간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딱딱 벽으로 막혀 있거나 솔리드한 난간으로 돼서 그것들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좁은 공간만 앞에만 볼 수 있게 되는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딱 진행 방향이 대부분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꺾어야지 돼요. 꺾고 꺾고 꺾어서 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건축에서 제일 잘 쓰시는 건축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안도다다오라는 건축가입니다. 안도다다오 건축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물의 교회라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그 물의 교회는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네모난 공간은 조그마한 공간인데 거기 갈 때 아주 뺑뺑이로 엄청 돌립니다. 그분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진입 시퀸스가 복잡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메인 공간에 갔을 때 정말 다른 세상에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안도다다오 같은 건축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지를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어떤 컨트롤 프리기예요 사실은. 대단한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건축가들도 그렇고요. 영화 감독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는 상당히 독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뭘 보고 뭘 경험할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순서대로 겪어라 그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건축 공간들 뭘 봐야 되는지를 조종하는 그러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색상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파스텔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파스텔톤이라고 하는 색깔이 사실은 기분 좋아야 되는 색깔인데 그닥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 느낌이 이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림자가 없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보시면은 빛을 빛대게 하기 위해서 그림재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엄청 어둡게 그립니다. 그림이. 그 어두운 톤으로 그리는 이유는 그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대비를 통해서 빛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 얘는 되게 밝고 화사한 느낌이 나야 되는 화사한 파스텔 톤인데 근데 그림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칙칙한 느낌이 나면서 오히려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텔레톱이 되게 싫어합니다. 텔레톱이 보면 약간 무서워요. 저는 왜냐하면 텔레톱이 인형이 표정도 별로 없고 그리고 파스텔톤으로 돼 있는데 뭔가 자귀적인 느낌이 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떤 방 가면은 그림자가 전혀 없는 방이 있잖아. 영화 중반에 가면은 번호 선택하는 게 있어요. 1번부터 17번까지. 그 방 보시면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빛의 공간이긴 한데 밝은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밝게 다 드러나는 공간이라서 그래요. 내가 더 노출이 되는 공간인 거죠. 숨을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나만 색깔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하얀색으로 돼 있으니까 백색의 공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단실에서 되게 또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 줄로 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시하는 대로. 계속 가고 문을 어디든지 열었다 닫았다도 다 그 사람이 지정해준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과 대비되는 공간이 뭐냐 하면은 송기훈 씨가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 그 브릿지 트랩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를 딱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혼자 들어가지만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은 다 유리창으로 벽이 돼 있어요. 바깥 세상이 다 보이고 햇볕도 있는 그런 공간이죠. 또 하나는 혼자 들어가지만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전화 걸다가 180도로 회전해서 방향을 바꿔서 걸어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내가 주도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키는 대로 한 방향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내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이 처음과 끝의 공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오징어 게임을 이해하기 위한 시선과 권력과 감시와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이 공간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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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